잠깐만, 잠깐만 기다려주십쇼. 아이고, 어서오세요. 고맙습니다. 아닙니다. 전 심부름을 했을 뿐입니다. 법적 상황선이 있다길래 그 정도밖에 해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저희 회장님을 직접 만나보시면 아마 다른 방법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한번 만나보시죠. 손님 오셨습니다. 아니, 이게 누구야? 난 누군가였네? 안녕하셨어요? 인사 드릴게요. 인사는 무슨 인사? 앉아요, 앉아. 아이고, 반갑구만. 아니, 한국인 왜 좋은 거야? 좀 됐어요. 일이 좀 있어서요. 비즈니스? 네? 저, 당분간 한국에서 사업을 좀 해볼까 하고요. 그래? 그거 잘 됐구만. 무슨 사업인지 몰라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한테 부탁해. 조금이라도 힘이 돼줄게. 말씀만 들어도 감사합니다. 아니, 근데 무슨 헌금을 그렇게나 많이 보냈어? 많긴요. 약소하죠. 제가 미국에서 돈 좀 벌었잖아요. 의원님처럼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께는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. 자네 여전하구만? 의원님도 여전하신대요, 뭘. 그래, 그래. 우리 앞으로 자주 보자고, 응? 앞으로 조언도 부탁드리고요. 그래. 어, 아니, 특위급들은 품질보증서 다 있지. 에이, 그럼 장사 한두 번 하나, 김 사장님? 예, 예, 예. 예, 보고 제가 맞춰드릴게요. 아니, 근데 지금 주문한 거는 백이고, 다른 거는 브랜드가 틀려, 명품들이. 예. 아, 잠깐만, 잠깐만요. 헬로? 어, 형님! 아, 당연히 누군지 알죠. 예. 제가 누굽니까? 제가 설마 우리 혜리 형님 목소리도 못 알아볼까요? 예. 아유, 몇 년이 아니라 몇 십 년이 흘러도 제가 우리 형님 목소리 알죠? 형님. 충성! 근데 지금 어디십니까? 아니,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한데 부탁 있어서 전화했어. 중국 가는 화물선 좀 알아볼 수 있을까? 중국 가는 배요? 그러니까 형님, 들어오는 배가 아니라 중국으로 가는 배요. 어, 그렇지. 아, 있죠. 왜요? 저, 한 사람 부탁할 건데. 아니, 저 일로 내려오지? 내가 회 사줄게. 가만에 얼굴도 보고. 아, 회! 회 좋죠? 아니, 그럼요, 형님. 제가 요즘 뭐 스케줄이 바쁘기는 하지만, 그건 뭐 형님이 부탁하신 거니까 제가 내려가야죠. 뭐 겸사겸사 받아도 좀 보고. 예. 들어가십시오, 형님. 예. 여보세요? 아, 김사장님. 예, 예, 예. 아이고, 중국에서 반려가 전화가 와가지고. 알잖아. 아유, 나 참 난리하지. 아이, 나 이거 진짜 어떤 새끼들이야, 이거. 아니, 김사장 말고. 나 좀 이따 전화할게. 에이씨, 어제 새창인건데, 이거. 혹시 23. 20? ellow인데